올 시즌에는 여자부와 남자부의 봄배구 시계가 조금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여자부는 포스트 시즌까지 모두 막을 내렸고 남자부는 정규 시즌을 마쳤는데요. 오늘은 시즌이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시즌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중계를 나가는 제 입장에서도 중계를 안 하게 되는 이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 굉장히 시원섭섭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. 장소연 의원께서는 시즌 끝나면 어떠십니까? 이번 시즌은 좀 그런 어떤 시원섭섭 이런 느낌하고 좀 다르게 리그 중간에 남자부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2주간 중단이 됐었잖아요. 그리고 또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또 리그가 또 중단이 됐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자부가 지금 챔프전까지 다 마치고 리그를 완전히 딱 끝내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요. 그러면서 또 앞으로 또 FA 선수, 트라이아웃 선수도 계속 이제 각 구단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떤 선수가 올지, 어떤 선수가 또 FA 선수, 어떤 선수가 또 다른 팀으로 갈지 아니면 남아 있을지 이런 향방이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. 장소연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떠오르는 게 지난 시즌에는 이 봄배구도 치르지 못했잖아요. 이렇게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부분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. 선수 시절 기억을 떠올려보면 시즌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기량을 더 펼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도 들 것 같은데 최초식 의원은 어떻습니까? 그거는 자기가 속하는 팀의 성적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. 우승하는 팀은 당연히 두둑한 보너스도 받을 것이고 휴가도 많이 갈 수 있는데 그 외에 2위부터, 프로는 사실 1위만 대우받는 게 현실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선수 생활할 때는 실업팀이었고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매년 3위, 4위 정도 성적을 거뒀는데 사실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또 3위, 4위하고 휴가 보내겠다는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항상 시즌 끝나면 하루 이틀 정도 쉬고 바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시즌이 좀 더 길게 가는 게 더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. 그러셨군요. 사실 시즌 끝나고 나면 배구 팬들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일상이라든지 경기하는 모습들을 보지 못해서 아쉬움이 좀 크실 것 같은데 배구 팬들은 과연 부상당한 선수들은 잘 재활을 하고 있을지 휴가는 어디를 갔을지 궁금해하실 팬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떠나요? 장소임이요. 여자부 같은 경우는 일단 휴가를 4주에서 많게는 더 그 이상도 가기도 하고요. 일단 선수들이 시즌 동안 지쳤던 어떤 몸과 마음을 또 말 그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요. 또 재활하는 선수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랬지만 한 며칠, 한 2, 3일 정도 그냥 휴가라고 하기에는 뭐 하고 갔다가 바로 복귀해서 또 재활에 또 임하는 선수들도 있고요. 또 계속 4주 이렇게 넘게 아예 그냥 휴가를 가는 팀도 있는가 하면 격주로 가는 팀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주일 휴가를 가고 일주일 훈련을 하고 또 다시 일주일 휴가 가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져가는 팀도 있습니다. 가만 보면 두 분께서는 오랫동안 휴가를 많이 다니시지를 못하셨네요.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또 특히나 저는 후반부에 좀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휴가도 가고 이랬기 때문에 휴가를 갔을 때 온전히 즐기지는 못했어요. 왜냐하면 한 며칠만 휴가를 그냥 아예 풀로 씌워버리면 몸이 완전히 또 처져버리기 때문에 휴가를 가서도 계속 훈련을 좀 운동을 스스로 또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역시 풀옷이네요. 사실 남자 선수들은 또 시즌 끝나면 군입대회 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OK금융그룹의 이민규 세터, 삼성화재 이승원 세터, 한국전력의 이시먼 선수가 군입대회 중인데요. 상무에 지원한 선수도 많습니다. 국군체육부대에 또 지원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7세이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의 이시우 선수, 또 KB손해보험의 체육재 선수, 우리카드의 최영규, OK 전진성까지 약 10명의 선수가 국군체육부대에 지원을 했고요. 이 중에 8명에서 9명 정도가 국군체육부대에 입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들을 치르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시즌 끝나자마자 또 다른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팀도 있습니다. 바로 이 리빌딩 중인 현대캐피탈인데 실업 빼고 연맹전에 출전을 한다고 해요. 당초에는 4월 9일부터 강원도 홍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. 한 달 연기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실업 5팀, 현대캐피탈까지 6팀이 홍천에 모여서 경기를 하기로 돼 있었던 예정이었는데 한 달 정도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게 프로팀들이 실업 빼고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성적은 혹시 어떻나요? 아무래도 현대캐피탈은 올 시즌 팀 리빌딩을 했고요.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젊은 선수들에게 실전 경험을 많이 쌓기 위해서 실업 경기에서 출전이 되겠고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적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. 현대캐피탈과의 실업팀과의 경기는 번의 경기로 진행이 되고요. 그러니까 성적은 실업팀들끼리의 성적으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시즌이 끝났지만 마냥 쉬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게 빗세진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. 구단들은 사실 빗세진이 되면 굉장히 바빠지잖아요, 정선우 의원. 이전에 감독, 모 감독님이 하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. 너희는 휴가 가서 좋겠다. 우리는 끝난과 동시에 다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 정도로 구단과 감독 다 모든 시즌이 딱 끝나면 동시에 FA 선수의 영입도 해야 되고요. 또 트라이아웃을 나오는 선수들도 영상을 보면서 체크해서 어느 선수를 또 영입을 할 것인지 이런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난과 동시에 굉장히 좀 바쁩니다. 그럴 것 같습니다. 이제 각 팀들과 선수들이 달콤한 휴식을 취한 뒤에 다음 시즌을 준비하게 될 텐데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